단열재는 규격대로 커팅해서 드릴테니깐 단열재는 이렇게 다 깔시라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단열재가 안버려지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긴 쪽은 칼로 잘라내면 돼요 이거 이거 그죠? 물론 테이프로 보죠 아시겠죠? 이거는 바닥 전체 다 까는데 뭐 잘한다고 막 배에다가 꾹 이러지 말고 그냥 툭 대는 식으로 약간 한 1-2mm 뛰어지는게 낫습니다 단열재 까는게 아시겠죠? 고우에 필름 까는게 필름은 모양새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번호가 다 적혀있어요 4 3 4 5 6 6,5 6 6 요런게 두개고 요게 한개야 여remo 요렇게 높고 요렇게 높으면 어디야 됩니까 요 4 4 4 4 5 리더 5 4 5 요래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요건 요렇게 눕고 요건 요렇게 땡기내라고 땡기내는 식으로 해볼게요. 1번 눕으면 1번, 2번은 요래 되겠죠. 그죠? 또 1번, 2번이요? 아니, 요런 형태가 두 개가 있고 이게 요까라는 말 아입니까? 그렇지. 요런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가 있고 두 개짜리가 한조가 되는게 그렇게 똑같잖아요, 길이가 말아놨으니까 똑같아요. 요런,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조절기 하나에요. 조절기? 예예. 조절기 여기 붙어야 될게 여기 있는게. 자, 요거 갖고 가기 좋게 해서 요렇게 세워갖고 갑니다. 네모티랑 그래갖고 현장에 가서는 요걸 요렇게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펴는 방법이 요렇다니까 1번은 무조건 요래 놓고 1번, 2번 요래 되어있는거 요래 놓고 3,4,5,6 되어있는거 한번 보세요. 자, 3,4,5,6 요래 되어서면 요래 땡기내라고 요렇게 그러면은 3,4,5,6 적어놔지 요거는 지금 병충접다 씩 다 적어놨는거에요. 그러니까 펴면 안되요. 요거 1,2,3,4 요렇게 펼치는거 갖고갈때는 요래 동그랗게 말아갖고 간다니까 갖고갖는데 요렇게 하려면 요렇게 펼치란 말이에요. 요거는 요래 펼치고 요거는 요래 펼치고 요렇게 땡기내면 요렇게 되도록 하란 말이죠. 요렇게 번호가 그래 이걸로 한번 번호 자리하면 안되냐 이말이예요. 예예예 볼빛이 됐으면 우리가 이겨낸다 이말이예요. 예예예 요게 요게 보면은 요렇게 눕혔잖아 그죠? 네. 눕혔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눕혔다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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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필름 간격. 이 쪽에서 얼마나 띄울지 생각을 해봐요. 딱 대충 이렇게 놔 놓고 하라고요. 단지 기본적으로 필름 간격은 5에서 10mm 다 놓고 맞춰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대충. 이것도 이렇게 딱 나와서 여기 됐다 싶으면 테이프를 붙여주라고 이렇게. 빗썰물이 치는 건 테이프를 붙여주는 겁니다. 중간에 띄엄 띄엄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붙여주고 이건 좀 기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붙여주고 이렇게 됐죠. 배선을 제가 해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요거하고 요거는 길이가, 요거는 폭이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똘똘 말아놨으면 크기가 똑같다고.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배선을 짝수 해가지고 이렇게 빼놔 놓고 홀수 해갖고 이렇게 빼놔 놨어요. 이것도 짝수 해갖고 선을 길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조절기에 요거는 요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요것도 짝수 해갖고 조절기에 홀수 해갖고 3,4,5,5,1은 제가 원래 1번 쳐서 이런거에요. 요거는 번호 바뀌면 되죠. 아니 요렇게 펼치는 방법이고 지금 콘센트가 여기 있잖아요. 요게 요게. 요거 하나 있고 여기 있잖아. 콘센트가. 그래갖고 헷갈린다. 요거는 펼치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거 두개 설명해놨어요. 요거 놓을때는 요거가 요쪽편이 1,2,3,4,5,6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도 1,2,3,4 이렇게 되고 요거는 1,2,3,4 이렇게 된단 말이지. 한번 그림이 두개씩 있는게? 예예예. 1번 여기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 1번이 콘센트 가까이인쪽이라. 여기 콘센트 그죠? 여기 콘센트 아닙니까? 1번이 콘센트인쪽이라. 아시겠지? 자 요래갖고 요 탭은 보시면 여기 다 고정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후에다가 필름 보호할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새로고 이거 딱 같이 못보네 이제 콘센트가. 요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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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청색 빨강 되어있어요. 요것도 청색 빨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요 단자에 청색 청색 빨강 빨강 혹은 빨강 빨강 청색 청색 고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 같은 색깔들이. 예. 전기가 요것도 하나 들어가 요것도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은 색깔로 청색 청색 빨강 빨강 이렇게 해 주면 돼요. 그 상관없어요. 무조건 청색 청색 빨강 빨강. 예. 요기는 그래 할 필요 없죠. 요거는 그냥 청색 빨강거 혹시 빨강거 청색 이래 해주면 돼요. 그쵸? 응. 자 요래갖고 요래갖고 조절기 설치하고 조절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판 깔기. 오예. 예. 자 보호판도 규격이 1m 20cm에 1m에요. 요 규격이. 근데 요기서 보통 요래 뭐 어디로 까는지 그거는 사장님이 생각해야 까시고 예. 자 이 그림만 그림이 다 정확합니다. 응. 3mm를 떼어야 돼요. 응. 3mm. 응. 이 온다. 요기도 3mm. 응. 요기도 3mm. 해가지고 탭을 붙이주라고. 예. 여기 탭을 붙이주라고. 아시겠어요? 예예예. 3mm 들어. 뭐 이라도 이라도 그거는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예. 자. 그럼 요선이 길게 나와서요. 선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선이 이쪽 선이 여려있고 일본에 있다. 일본에. 짝수 선 빼놓고 홀수 선 빼놨지. 예예. 예예. 고기별이에요. 요것도 짝수 선 이렇게 길게 홀수 길게. 이게 1m 80cm 이거든요. 요거서 여기까지가. 한 4m 정도 해 놨어요. 길면 잘라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의할 거. 필름을. 펼치면. 번호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번호는 바닥으로 간다고. 응? 번호는 바닥으로 간다고. 번호는 바닥으로 간다고. 번호는 바닥으로 가니까 안 빈다고요. 요럴때는 번호가 1, 2, 3, 4 여기 보여요. 번호가ces 보인단 말이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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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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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가 있는데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기라 바닥으로 가기 전에 칠치 놓고 번호를 적어놔야지 뭐 확실히 해놔야죠 우리 말한테는 이 말이잖아 일하면 안 보이는데 이 말이잖아 깔면 안 보인다 이기라 그런데 알기 전에 번호를 으로 적어라 이 말이지 안 보셔도 알겠습니까? 번호는 필름을 펼치면 번호는 바닥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름하고 플러스 전기선 필름하고 이 전기선을 연결했잖아 그죠 그 부분은 이중으로 테프 처리 테프 처리를 연결하라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또 주의한 한 가지 여기 3mm 띄우는 거 100mm는 얼마나 테우냐 100mm는 10mm 20mm 넣으면 돼요 100m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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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2cm 띄우라고? 네 1cm 2cm 띄우도 상관없어요 야들끼리 3mm 띄우라고? 그렇죠 그렇죠 고기 중래 고기 중래 고기 중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 한번 봐요 필름을 이 보호판이 필름이 100mm 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이 목적이 필름 보호판이니까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봐요 이 사장님 이거 제가 한번 보이소 이 사진도 여쭈어